자 이젠 iterator를 실제로 implementation 하겠습니다. 먼저 vet 같은 것은 이미 iterator가 됐으니까 그럴 필요가 없고 이제는 저의 어떤 structure를 만드는데 이것도 iterator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library type m library type 이게 당연히 enum이 되겠죠. derive debug 그리고 books 이렇게 books vec string. 그래서 도적관은 이렇게 책 이름 제목은 다 이고 그리고 어떤 타입이고 drive debug이니까 그 속에 있는 enum library type도 whoops library type도 debug가 필요합니다. 자 도시 그런 도서관이 있고 그리고 시골 도서관이 있고. 자 input library 간단한 function을 좀 이렇게 만들어 보고 function add book. 이거는 예상이 되죠. add니까 mute self가 필요하죠. 왜냐면 여의라가 이렇게 추가해서 mutable로 여의되고. 그리고 book.ster.ster 가지고서. 그러면 self.books.push 그리고 book.toString. 왜냐면 string을 쓰고 있으니까. 그리고 new function은 new function은 self가 있고. 그리고 일단 대부분은 도시에 있으니까 일단 new가 도시 있는가. library type. city 이렇게 만들어서. 그리고 books은 new이니까 전혀 이렇게 할 수가 있고. vec 아니면 vec new도 되죠. 똑같습니다. 자 먼저 컴파일링이 잘 되는지 확인하고. 자 이제 도서관은 잘 됐고. 자 만들어 보겠습니다. let's mute my library equals library new 이거는 도시에 있는 mutable library. 그리고 여기 add book가 있고. add book. 자 여기서는 그냥 좀 타이핑이 많으니까. 아주 간단한 function이지만 이렇게 .ster만 가지고서. 여기서 .ster을 가질 이유는. 매번 이렇게 2스트링은 귀찮고. 그래서 function을 이용해서 여기서 2스트링을 하는 건데. 여기서 책을 좀 놨어요. 이렇게. The Doom of the Dark Sword. 이건 펜트지 책이고. Damien Diggsiste Diner Ubins. 이건 독일어 책. 구은몽. 이건 한국어 책이고. 그리고 왁하이와 내코드 아르. 일본어 책. 그리고 먼저 mylibrary.books 먼저 이게 잘 푸시가 되는지 확인할게요. 이렇게 잘 나오잖아요. 이렇게 책이 다 나오고. 자 그 다음은 for item in mylibrary. 이건 iterator가 필요하니까. oops 이렇게 할 수도 있죠. for item in mylibrary. print item.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근데 잘 안되죠. 이거는. 왜냐하면 library is not an iterator. 물론 이렇게 할 수도 있죠. for item in mylibrary.books. 이거는 이미 백이니까. iterator가 되지만. 무슨 이유로. 라이브리 자체가 iterator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implement iterator. for alternate. 여기서 항상 제일 좋은 게 어떤 예시가 있는지. 지난 비디오에서 보셨던 게 associated type. 이렇게 item이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네요. 그래서 implement를 할 때 이렇게 지금까지 했던 거. 제가 그 required method은 했지만. 여기서 associate type가 어떤 item인지도. 이렇게 type item equals i32. 그럼 이거를 가지고서. 음. 저희 라이브리로 좀 바꿀게요. 그래서. 음. 자 먼저 item은. 음. 이렇게 for item in mylibrary. 이거는 string 이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체크목을 가지고서. 이거는 string이니까. 그럼 type item은. 음. string. 그리고. input iterator for. 아. 라이브리. 라이브리리. 그리고. function. 이렇게 next가 있고. 음. function next. function next. 그리고 이런 signature가 있어요. 이렇게 mute self을 가지고서. option self item. 아. 이거는. sum일 수도 있고. non일 수도 있고. function next. option. 이건 i32가 아니라. option string. 이제는 다 상관없어요. 이거는 다른 예시에서 나오는 타입이고. 아.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음. 이렇게 할까요. matchself.books.pup. 아. 이렇게 pop을 해서. 뭐. 당연히 pop을 하면. 이거는 책이 다 없어지니까. 아. 이거는 일단. 아. 딱 좋은 방법이 아니지만. 일단 이런 식으로 만들 수는 있어요. 그래서. pop을 하면. 이렇게 책이 나오고. sum. 이거를 book. 도대고. book title. 이건 어떤 string이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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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sum. 음. plugin. zeen. is found. 이건 사실은. string. plus. 스튬 이러에요. 이은거인데요. 뭐. javascript같은 데서는 이렇게 뭐 address. 러실때에는 뭐. 최근에을 자주 하는 것. 러실때는 뭐. 아. format이라는걸 자주 쓰지만. 만약에 string이 있으면, 이렇게. 플러스 2가 그 정도는 할 수가 있어요 그건 나중에 보겠지만 그리고 none 만약에 pub를 했는데 이렇게 none이 나왔을 경우는 이렇게 그냥 none이 나오고 그러면 이제 option string 이것도 option string이고 이것도 option string이고 아 그럼 이제는 간단한 조금 이상하지만 pub를 해서 책이 다 나오고 없어지지만 일단 이드레이드로 바꿨고 um 아 아 북네임 이정 북네임 아 북타이도르 좀 북타이도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잘 됐습니다. 이젠 라이브리 자체가 iterator가 됐고 어떤 iterator이냐면 이렇게 string이 나오는 거고 type item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이렇게 type 이건 그냥 거기서 트레이터를 만들 때 정하는 이름이고 이건 뭐 item이란 특별한 이름이 아니라 키워드가 아니라 아무거나 일수도 있어요. 이것도 아마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add를 할 때 이렇게 어떤 타입이 있고 거기서는 그냥 output 이라고 하고 item 일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트레이터를 만들 때 그냥 type 아무거나 만들고서 그리고 실제로 implement 할 때도 그때는 이 item이란 타입이 어떤 타입인지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만 중요하고 이거는 뭐 puff를 하는 게 좋지 않지만 일단은 이렇게 해서는 iterator가 됐고 그리고 iterator가 됐으니까 이렇게 for loop로 이렇게 for item in my library 이렇게 한식 프린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